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분노조절, 그것이 알고 싶다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홍릉문화복지센터 4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경희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나와 아동·청소년들의 분노 관련 정신건강 문제, 분노조절 치료 관리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23일까지 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